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는 청취 경험을 향상시켜 비교할 수 없는 음질과 다양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의 기능, 장점, 장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앰프가 오디오 애호가와 음악 매니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1. 뛰어난 오디오 성능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의 핵심은 뛰어난 오디오 성능입니다 클래스 d 앰프 칩과 고급 회로를 갖춘 이 앰프는 외곡과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맑고 깨끗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2. 다양한 연결 옵션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는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함으로 다양한 오디오 소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.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는 모든 오디오 설정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4. 사용 및 설치가 쉽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직관적인 컨트롤 덕분에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 설정은 빠르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간단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디오 소스와 스피커를 몇 분 안에 앰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5. 내장된 보호 기능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에는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파시 오디오 bt 20 a pro 앰프는 뛰어난 음질과 다용성을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고성능 오디오 솔루션입니다 클래스 d 증폭기 칩 다양한 연결 옵션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 쉬운 설치 및 내장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래스 d 증폭기ul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